최근에 저희가 이제 모낭세포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하는 치료를 하나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뉘어 김진호입니다 정수리 탈모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오늘은 정수리 탈모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저는 줄기세포 치료라는 걸 하나 새로 또 도입을 했어요 줄기세포는 이제 많이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세포의 성질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뭐 예를 들면 간에 가면 간 회복을 돕는 세포가 되고 심장에 가면 심장세포를 돕는 게 되고 이게 우리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상처 회복에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세포가 괴사되거나 상처가 생겼을 때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주사했을 때 바로 조직이 복원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보고되어 있죠 탈모치료에도 줄기세포는 도움이 되는데 물론 이제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지만 직접 추출을 해서 우리가 환자한테 주입을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모낭세포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하는 치료를 하나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모낭을 일부 추출을 하고요 그 모낭에서 줄기세포를 또 따로 분리를 한 다음에 그걸 환자분들한테 주입하는 치료인데 잠재력이 굉장히 크죠 모든 환자에서 지금 말씀드린 치료 효과가 100%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치료는 없지만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N1 모낭주사 치료 같은 경우가 한 70% 정도의 반응률을 보이고 있어요 탈모치료계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탈모치료를 보통 우리가 치료했을 때 30%만 넘어가도 대박이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논문 때문에 통계를 조사하고 있는데 70% 정도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N2라고 하는 세포치료 줄기세포 치료까지 더했는데 줄기세포 치료도 지금 현재 보고된 바에는 50%에서 7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모발이식을 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그런 세포 다루는 것과 그 다음에 저희가 모낭주사를 제가 워낙 많이 하니까 그런 주사하는 기술이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낭주사 치료는 자기 머리카락을 강화시키는 치료예요 줄기세포라는 건 약해서 모발이 가늘어지고 모발을 생산하지 않고 뿌리만 남아있는 세포들을 저희가 자극해서 내게 하는 거거든요 모발의 회복에 포커스를 두는 거죠 근데 그걸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물론 기존 치료들도 보돌리늄톡슨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태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그런데 관련을 하지만 줄기세포는 훨씬 더 강력한 우리가 그 힘을 갖고 있다고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기대해서 저희가 강력한 회복을 시도를 하려는 거고요 줄기세포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를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우리가 효과를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최소 6개월 저희가 1년을 보지만 2년, 3년 이상도 가는 게 보고돼 있거든요 자기 세포에 대한 회복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우리가 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새롭게 시작한 이 치료 내원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설명드리고 적용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한번 열심히 치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